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상 최악의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전세계 해군사의 유례없는 전원퇴암을 해야했던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성조원들이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아주 눈물기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퇴암 명령에도 청해부대원들은 배를 못 버린다, 떠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울면서 버티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배를 버리고 나선다는 것, 배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해군들에게는 그야말로 죽음과 같은 것이다. 어떻게 배를 다 버리고 갈 수 있냐 이렇게 끝까지 코로나 확진된 사람들이 남아도 버텨서 그래서 항체가 생길 때까지 배를 몰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부들이 대신해서 건물을 서면서 지금 확진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확진된 사람들은 건물을 설 수 없기 때문에 간부들이 야간 당직근무, 보초근무 이런 거 건물을 서면서 확진되도 정상을 보여도 본인은 약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약을 먹게 되면 기록에 남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건물을 못 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사례도 소개되고 있고 또 확진자가 나타나고 알려지니까 식량도 모자라고 연료가 모자라서 인근 한국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아주 배를 저속으로 몰고 갔다. 그야말로 망망대해 바다에 표루된 채 입항도 거부당하고 연료와 음식도 부족했던 그런 상황이다. 그 안에서 함장도 끝까지 자신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명령을 했고 부함장도 격리된 채 무전기를 통해서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의 부대원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병에 걸리고 감염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희생을 치르더라도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다 수행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정말 이들에게 찬사와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놓은 군 당국과 특히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그동안 입을 꾹 다물고 사과도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가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이 사태를 놓고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겨우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과도 아주 뜬구름 같은 사과가 너무나 많습니다. 뜬구름 같은.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들은 태합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배를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에는 생지역이나 다름없었던 문모 대항함에서 장병들이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A 간부는 배를 두고 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병사들과 간부들끼리 음성자들만 한국에 보내자. 양성자들은 면역체계가 생기지 않겠느냐. 우리가 배를 몰고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정상자가 촉출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모함을 지키겠다는 군인의 본문을 다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A 간부는 청와대 지시로 작전구역이 변경된 탓에 기항한 지역에 대해서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이렇게 아프리카가 코로나가 창궐한 지역이어서 소독약 등을 뿌려도 방역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를 지경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아프리카 작전은 사정이 여의치지 않았다. 여의치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건물자를 수상하는 크레인이 없고 또 육상에 방역복을 착용한 상태로 나가서 몇몇 대원이 물건을 릴레이식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릴레이식으로. 당시 함례 상황은 코로나 정상이 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공백을 우려해서 약도 먹지 못한 채 근무를 설 정도로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 간부는 원사, 상사 같은 고참들은 부하들이 병이 많아서 자꾸 쓰러지니까 당직을 다 썼다. 그러니까 지금 고참 간부들이 원래 근무를 안 쓰는데 부하들이 자꾸 쓰러지니까 그 인원을 치우기 위해서 지금 당직을 썼다고 합니다. 타이레노를 먹을 정도면 기록에 남고 지침에 따라서 당직을 못 쓰게 되니까 어떻게든 버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단한 전후에까지 발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함장과 부함장도 코로나 정상으로 사실상 지휘부가 마비가 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병력을 지휘하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병들은 함장이 산소호흡기를 착용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부함장 역시 격리된 채 무선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무대왕항 지휘부는 301명 성조원 전원이 공군수송기 편으로 고국에 착륙할 때까지 병력 지휘의 책임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무대왕항 내 첫 감기 정상자가 발생한 지난 2일부터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15일까지 코로나가 삽시간에 번졌다고 장변들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비관부는 너무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많은 환자가 생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함정 지휘부는 자체 회의를 통해서 환자를 수용하는 격시를 따로 마련하고 무정상 병사들과 이틀간 접촉을 차단하는 등의 나름의 노력을 다했다고 장병들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공기가 순환하는 함정 구조 특성상 코로나 바이러스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타이레놀 등 약품을 달라는 병사들이 급증했고 또 집단 감염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연료와 약품 등 물자가 떨어졌다고 장병들은 말했습니다. A 간부는 유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저속으로 항해를 했다. 유료가 기름이 없기 때문에 저속으로 항해를 했고 타이레놀 등 의약품도 떨어졌다. 그런데 현지 국가는 코로나를 이유로 입항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서 물건을 받았는데 수액세트와 타이레놀 5천정 정도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 병사도 입항을 바로 하지 못하고 현지 앞바다에서 둥둥 떠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부두자리가 없다고 저희를 기다리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의부도 계속 자리를 알아본다고 전화하고 했다. 그 사이에 환자는 하루에도 20명씩 늘어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이어서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에서도 문무대왕함에 있는 우리 병사들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작전 수행을 끝까지 하고 배를 버리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문무대왕함 안의 모습입니다. 이게 보면 지금 2층 침대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층, 2층. 2층 침대.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생기면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확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좁은 공간 안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합례 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악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장병들은 배도 지키고 임무도 수행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특히나 간부들이 근무를 서기 위해서 타이레놀 약도 먹지 않고 부하 직원들 대신해서 그렇게 근무를 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간간히 전해준 다른 인터뷰를 보면 피가래를 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런 증언들이 나왔고 그래도 미각이 없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이 콜폴 끓어서 40도까지 오름에도 불구하고 타이레놀을 두 알 정도밖에 받지를 못했다. 이게 우리 군 장병들이 처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입항할래도 입항 못하게 하고 기름도 없고 연료와 부식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을 견뎠는데 그러나 301명 전원이 퇴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군과 청와대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에 수송기를 보내서 딱 싣고 왔다. 군도 오아시스 작전으로 이게 수송하는 작전인데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이게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군 수뇌부와 청와대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정말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무대왕함 안에서 보여줬던 우리 장병들의 투혼 또 이 배를 끝까지 사수하려고 했던 마음 전후에 이런 것들은 역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지켜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천안 문무대왕함 안에 있는 우리 장병들 빨리 완쾌되기를 기원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